오늘 여기 이성울력 홀포인스에 바이셀라톤인가 그런 포핏이 오늘의 점심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진짜 아니에요 지난번에 시청 앞에 두어 하건데 저희 가서 쭉 가서 여기 뭐가 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디저트 코너 치즈, 정과류, 오이, 쿠키, 마카롱, 코어승, 마늘빵, 케잌 제가 오늘은 좀 천천히 찍지 않아요 연어 여기 이렇게 넣고 여기 새로운 거 불고기 샐러드 여기 닭샐러드 여기 닭샐러드 여기 새로운 거 사람들이 제일 빨리 빨리 가져가게 쓰시는 거 여기가 여기 여기가 여기 여기가 여기 여기가 여기 여기가 여기 여기 닭 간풍기 여기가 여기 그리고 카레 야채 카레 이게 뭐냐 잡채 빵 있어 먹는 여기 여기 쌀국수 오늘의 게시랑 입장에서 가장 많이 좋았어요 매우 맛있게 먹으면 좋습니다 진짜 맛있어 자, 오늘 이제 운동하시느라 먹으러 가겠습니다 여기가 서울역 서울역이에요 어디까지 청소할 수 있는 제가 서울, 서울 아, 저 옷도 어울리지 마 어? 여기가 조금 보이네요 여기가 특히 안쌉 숙소하는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나님 이제 먹겠습니다 이제 먹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는 날